이제 본격적으로 매니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매니저님은 또 저희랑 함께 하셨기 때문에 리뷰부터 한번 먼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넥센타이어가 1차 목표가를 멋지게 달성을 했습니다. 무려 10% 넘게 수익을 주고 있어요.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틀 만에 10% 넘게 수익을 달성을 하고 저희가 이제 매도를 했던 게 아니고 2차 목표를 올려서 10000원을 올렸습니다. 넥센타이어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태까지 발표됐던 1, 4분기 때 발표됐던 기업 중에 가장 매출과 영업이익이 높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300% 가까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한 100% 이상 많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 타이어 가격이 일반 타이어 가격보다 20, 30% 많게는 50% 이상 비싸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타이어 쪽 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프로젝트, 지금 매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넥센타이어 매출과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2차 목표 가격은 1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 지금 단기적으로 1차 목표 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만 원대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차 목표까지 여러분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넥센타이어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목표 주가 1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종목으로 SK하이닉스도 리뷰 도와드릴게요. 지금 수익을 주고 있긴 한데 20만 닉스까지 가능할까요? 어제 조금 많이 밀려가지고. 네, 충분합니다. 오늘도 좀 밀리긴 했는데 지난번에 4월 12일 날이죠. 8600원을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됐는데 발상을 못하고 좀 내려오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HBM의 선두주자이고 그리고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기업들하고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지난번에도 조금 큰 이슈가 몇 개 나오기, 계약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도 더 큰 이슈가 더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SK하이닉스만한 기업이 또 없습니다. 반도체에서. 그래서 충분히 20만 원까지 달성을 하니까 조정시에 들어올 때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 기억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리뷰 도와드려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공략할 종목은 어떤 건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내일 종목은 시초가 공략주는 현대차입니다. 이거 대자뷰인가요, 매니저님? 네, 대장점입니다. 저희 2월에 공략해서 수익을 냈다가. 수익을 30% 넘게 냈잖아요. 그렇죠, 수익 많이 냈었는데. 이번에도 충분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도 지금 시장이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제가 환율 1,400원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틀 전에 벌써 1,400원 높아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 수혜주이면서 지금 유보금 같은 경우에도 유보금이라는 건 회사에 돈을 벌어서 남겨놓은 돈인데 90조 원이 넘습니다. 90조 8천억.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보다 현대차가 여러분들 기본으로 투하됐던 자본금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공장 짓기 위해서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일본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3조 7,180억. 예상치보다 또 많이 나왔고요.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지금 보니까 컨센서스 나오는 거 보니까 금년에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계속해서 신고가를 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달러 강세 얘기하다 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보통 1,300원 정도를 이렇게 평균 단가를 보고 있는데 달러를 10원 정도 올라가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출에 한 2천억 내지 3천억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아차는 한 3천억 내지 5천억 정도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가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버스턴 다이너믹스가. 이때 제가 2월에 공약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 R&D 센터에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미국 기업하고도 매출 계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바로 공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공략하는 만큼 또 전략이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조금 안타깝게도 조정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 시조가를 공약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1차 목표는 좀 짧게 잡고 2차 목표를 또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차 목표는 25만 원, 손절 나이는 21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월에 공략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드렸던 현대차 한 번 더 재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목표주가 25만 원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21만 원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번에도 수익 꼭 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시간이 조금 짧아가지고 우리 매니저님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매니저님 어디로 가면 소통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밴드에서 여러분들 아침에 5시, 5시 반부터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이트를 연결해서 여러분 트레이딩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종목 공략했는데 한 종목이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예전에도 11월 달에도 에코프로머티를 공략해서 400% 앵컴을 공략해서 500% 수익을 내렸는데 그 후속주를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트레이딩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공개방송은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오후 장 끝나고 3시 30분에 바로 진행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녹화를 해놨는데 앞으로 공개방송, 녹화방송 보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밴드 무료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